안녕하세요 샤랄라 추언나입니다 오늘은 산낙지를 먹어볼거에요 짠 짠 뭔가 마사지 받는 느낌이야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해요 와우 소스에 찍어서 산낙지도 맛있는데 이 산낙지를 통으로 라면에다가 넣으면 고급라멘이 되겠죠? 짠 통낙지 라면입니다 엄청 실하죠? 일단 다리부터 맛있어 맛있어 제가 문어라면은 먹어봤는데 낙지라면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와우 시원한데 되게 와우 낙지다리와 라면 나도 먹을래 내꺼야 내꺼야 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먹어야지 그래도 낙지는 안 뺏겼어 내꺼야 음 라면 한 번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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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